유튜브 소재를 정하기 위해 저희 딸에게 뭐 궁금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무조건 설명해준다고 했어요. 있어. 물은 막 흐물하고 투명한 거예요. 저희 딸은 물은 왜 흐물흐물하고 투명하냐고 물었어요. 물이 흐물흐물한 건 대답하기 쉬웠어요. 그냥 모래처럼 여러 입자들로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되죠. 하지만 물이 투명한 건, 투명한 건, 투명한 건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하필 저는 바다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과학을 조금 배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세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건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빛이 물질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크기가 매우 작고 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정한 범위 안에 확률적으로 존재하죠. 두더지 게임에 두더지 마냥 여기저기 출몰할 수 있어요. 두더지 게임과 다른 점은 우리는 두더지가 출몰한 것을 보고 망치로 두더지의 머리를 깨지만 전자는 망치로 머리를 깨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확률적으로 퍼져 있죠. 전자가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원자핵 주변의 범위가 원자핵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범위는 원자핵과 전자핵 크기에 비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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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원자가 축구 운동장만 하다면 원자핵의 크기는 이 작은 조각만 하죠. 전자의 크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전자의 크기를 점으로 다루거든요. 원자의 99.9%는 빈 공간과 같아요. 그래서 빛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이루는 광자 역시 그 위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딱딱한 알갱이가 아니라 공간에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확률 파동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원자를 통과하면 공간에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전자와 공간에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광자가 확률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기 위해 일부의 광자가 전자와 만난다고 해보죠. 둘은 소개팅을 하는 것처럼 자신과 잘 맞는 파트너를 찾아요. 빛을 이루고 있는 광자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파티장의 빨주노초 파남부에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난 여성들과 같아요. 전문적으로는 서로 다른 화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X선부터 좌외선, 가시강선, 적외선, 라디오파까지 매우 매우 다양하죠. 전자는 자신의 이상형인 광자를 만나면 흡수합니다. 자신의 이상형과 비슷하면 주변으로 흩뿌려트려요. 이것을 산란이라고 해요. 자신의 이상형과 거리가 멀면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가라고 놔두죠. 레일리는 원자의 이런 산란 방식을 레일리 산란이라는 법칙으로 만들었는데 음, 이제 이런 머리 아픈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죠. 원자에서 전자와 만나 산란되는 광자는 아주 일부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이루는 원자나 분자들은 대부분 적외선과 좌외선 영역대를 취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강선은 대부분 산란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야 해요. 그러니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 물질들은 어째서 투명한 것보다 투명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은 걸까요? 먼저 우리가 간과한 한 가지는 물질들은 원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자 하나에선 일부의 광자만 주변으로 산란되지만 빛이 무수히 많은 원자들을 통과하다 보면 산란되는 광자가 매우 많이 증가합니다. 공기는 질소, 산소 등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좌외선 영역을 이상형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좌외선과 가까운 파란색 빛을 많이 산란해요. 빛이 공기층을 뚫고 우리에게 도착할 때쯤엔 파란빛은 모두 산란되고 자외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빨간빛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는 태양은 붉은색이죠. 하늘이 파란 이유는 산란된 파란빛을 보기 때문이고요. 소금은 불투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금 분자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투명하죠. 소금 분자들이 모이면 빛이 여러 번 산란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꼬아서 말한 것처럼 느끼고 있을 테죠. 투명 필름을 여러 번 겹치면 당연히 조금씩 불투명해지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이상했던 것처럼 꾸며서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투명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과학적 지식이 포함됩니다. 하늘은 불투명합니다. 아까 전에 공기입자들의 산란 때문에 푸르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상에는 하늘보다 더 빽빽하게 공기입자들이 존재하는데 투명합니다. 지상에선 시야가 방해받지 않는다면 매우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물은 투명합니다. 분명 물도 매우 많은 원자들이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물분자들이 공기 중에 매우 희박하게 떠있는 구름이나 김은 불투명합니다. 여기 투명한 물과 투명한 기름이 있어요. 투명한 물에 투명한 기름을 섞으면 아직 투명합니다. 그런데 투명한 세제를 섞으면 액체는 순식간에 불투명해지죠. 투명한 물질에 투명한 물질과 투명한 물질을 섞었는데 불투명해졌잖아요. 이상하죠? 투명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빛이라는 녀석의 성질과 관련이 있죠. 현재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신뢰성 높은 이론 중 하나인 표준모형은 우리 세상이 기본 입자들이란 작은 녀석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한 전자, 광자도 기본 입자 중 하나입니다. 원자액은 더 작은 쿼크들로 이루어졌어요. 이 입자들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자처럼 같은 위치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자리가 하나 남았다면 전자는 그 자리에 둘이 앉을 수 없어요. 하나는 밀려나야 하죠. 이런 특성을 가진 입자들을 페르미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광자는 다릅니다. 광자는 같은 자리에 둘이 앉을 수 있어요. 셋이 앉을 수도 있고 마음껏 앉을 수 있죠. 손전등에서 나온 빛을 우리가 한 곳에 모을 수 있잖아요. 광자들이 서로 튕겨나가진 않죠. 이런 특성을 가진 입자들은 보존이라고 해요. 그리고 광자는 공간에 확률적으로 퍼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광자가 공간에 퍼져 있는 확률은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파동 함수의 형태로 기술될 수 있어요. 확률 진폭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광자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위상이라고 하는데요. 파도에서 가장 높은 순간, 가장 낮은 순간, 이제 올라가려는 순간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광자가 같은 위치를 점유할 때 서로의 위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상이 똑같은 놈들끼리 만나면 강해집니다. 위상이 정반대인 놈들끼리 만나면 둘은 사라져요. 강해진다는 것은 광자의 존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은 더 밝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광자가 100개인데 확률이 높은 곳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실험이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처음 위상이 똑같은 광자들을 두 개의 슬릿으로 나누어 스크린에 보냅니다. 스크린 위의 위치에 따라 슬릿과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럼 슬릿을 통과한 광자의 위상은 스크린 위에서 모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슬릿을 통과한 광자의 위상도 스크린 위에서 달라집니다.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광자의 위상들이 스크린 위에서 똑같다면 그 부분은 더 밝아집니다. 만약 위상이 정반대라면 그 부분은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스크린 위에는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간섭 무늬가 생성되죠. 이것은 많은 원자들을 통과하는 빛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원자를 통과하며 사방으로 산란된 광자들은 서로 같은 위치에 중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들의 수가 적고 불규칙하게 분포된 영역에선 어떤 위치에서 만나는 광자들의 위상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퓨전을 하기에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간섭 무늬와 같이 사라지고 강해지는 일정하게 지속되는 중첩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리와 같이 원자가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경우에는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방을 제외하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모든 광자들이 서로 상세를 일으킵니다. 빽빽하고 규칙적인 원자 배열에서는 항상 자신과 반대 위상을 가지는 광자들이 방출되거든요. 예를 들면 옆으로 산란된 광자들은 2분의 1 파장 떨어진 원자에서 산란된 광자와 항상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뒤로 산란된 광자들은 4분의 1 파장 떨어진 원자에서 산란된 광자와 위상이 반대가 돼요. 참고로 파장이란 파동의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간격을 말합니다. 파도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다음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방으로 산란된 광자들은 항상 위상이 똑같은 상태로 만납니다. 이들은 물질을 통과하는 원래의 빛과 합쳐져서 진행합니다. 덕분에 물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력이 바뀐 것처럼 나타나요. 합쳐진 광자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파장을 바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주변 대부분의 물질들은 원자들이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물질들이 투명해야 하지 않나요. 그 비밀은 경계면에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가 바뀌는 경계면에서는 뒤로 진행하는 산란 광자들이 서로 상세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경계면 근처에서 산란된 광자들은 자신을 지어줄 짝꿍이 없어요. 자신이 만나는 광자는 다른 종류의 원자에서 산란된 광자들이거든요. 그럼 짝짝꿍이 맞지 않습니다. 경계면에서 이렇게 뒤로 진행하는 광자들을 반사파라고 합니다. 빛은 매질이 바뀌는 경계면에서 일부가 뒤로 산란됩니다.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할 때는 대략 4%의 빛이 반사되어요. 종이를 확대해서 보면 표면은 구멍이 송송 뚫린 매우 불규칙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여러 경계면을 만들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종이는 불투명한 것이죠. 또 다른 가장 적합한 예는 바닷물을 들 수 있겠어요. 바닷물은 가까이서 보면 물처럼 투명합니다. 그런데 먼 바닷속을 보면 불투명하죠. 이것은 바닷물이 깊이에 따라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서 밀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은 매질이 다른 여러 경계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경계면에서 빛이 조금씩 반사되기 때문에 빛이 깊은 곳까지 투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에메랄드 등의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바닷물 속의 불순물 입자들이 자신의 이상형인 광자들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반사되어 나가는 광자들엔 이 광자들이 빠지기 때문에 색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물질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퍼즐 조각을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우리 주변 대부분의 물질들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원자나 분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불순물들이 끼어 있어요. 서로 다른 매질들의 다양한 경계면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산란되는 광자들이 서로 짝을 이뤄 상세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질을 통과하는 빛은 주변으로 산란되며 에너지를 점차 잃게 됩니다. 물의 세제를 통해 기름을 섞었을 때 갑자기 불투명해진 건 기름 분자들이 물 분자와 섞이면서 불규칙한 입자배열을 만들기 때문에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불투명한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과학도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간단히 언급해볼게요. 전기가 통하는 도체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불투명해집니다. 도체는 전자들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전자들은 빛에 대해선 무적의 수비수입니다. 빛이 도체를 통과하려고 하면 경계면의 전자들이 모두 막아세웁니다. 그대로 돌려보내요. 도체 표면에 광택이 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핸드폰을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불리는 쇠창살에 가두면 전화가 울리지 않습니다. 전파도 빛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투명인간이 왜 어려운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매우 복잡한 원자나 분자들로 이루어진 인간은 산란되는 광자를 없애지 못합니다. 개구리를 용액에 담궈서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본 적 있어요. 클리어링이라는 기술인데 생체 조직에서 지방 등의 불필요한 분자들을 제거하고 특수 용액으로 조직 내 입자들이 규칙적인 형태를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구리가 죽은 이후에만 가능했죠. 심해에 사는 일부 오징어는 몸을 투명하게 만들고 주변에 따라 색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단백질 배열이나 형태를 조정하거나 특정 세포 성분을 움직이면서 빛의 산란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오징어가 인간보다 단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져서 기본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리처럼 불투명한데 투명하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투명한데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몸에도 이미 투명한 곳이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 그리고 눈의 수정체는 투명합니다. 손톱, 발톱은 케라틴 단백질과 수분, 지질, 미네랄 등이 모두 일정한 패턴과 균일한 밀도로 이루어져 있어 빛을 산란시키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요. 수정체 역시 크리스탈린 단백질과 수분이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눈이 맑고 투명한 사람을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순수하고 규칙적인 속이 빽빽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